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클래스 OT입니다. 선생님하고 1클래스, P클래스 잘 따라오신 학생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어때요? 성적이 어떻습니까? 잘 따라왔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샘만의 바람인가요? 적어도 평균적으로 아마 1, 2등급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받아야 하겠기에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기에 월클래스 그걸 위한 강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실전에서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쉬운 지문들만 드립다 공부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의 수준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거. 이런 거 지금 수준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적응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들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만한 깔끔한 지문이 없어요. 요즘에 그럴 때일 것 같습니다. 기출은 나름대로 돌렸고 그래서 기출 문제 풀면 답은 다 기억나고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드립다 매일 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난이도 높은 깔끔한 지문들을 풀고 싶죠. 아마 월클래스가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겁니다. 세 번째. 그렇죠. 이 훈련은 항상 수능 전날까지 해야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국어 공부의 핵심. 그렇죠. 끝없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기르는 것. 여러분 쌤 수업의 특징이 같이 읽는 거잖아요. 같이 읽는 건데 쌤도 다른 강의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쌤도 대학교 때 교수님과 고전 소설 강독, 고전 산문 강독이라고 해서 한자로 된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쌤님이 대학교 강의 중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고 제일 선생님을 좀 더 점프하게 만들었던 강의는 그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 때문에 쌤도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수능 치는 전날까지 쌤하고 같이 함께 읽는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튼튼하게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오면서 열심히 읽어오시고 수업 시간에 쌤하고 같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지문에선 이런 사고를 해야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나가는 수업이 글쎄요. 이거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흔들림 없는 독해력이 담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죠? 일취월장. 취 클래스까지가 6평 대비였다면 지금 이제 7월달이고요. 9평 대비가 월클래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진 않고요. 취 클래스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 클래스는 반 정도 이상이 실전 모의고사 풀일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월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독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거리가 많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문학은 수능특강 여러분 이제 다 공부하셨죠. 그 수능특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새로운 문제들 혹은 좀 소설이라면 다른 부분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특강에 대한 완벽한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수능이 말이에요. 문학에만 난이도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6평을 보셨잖아요. 골고루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질 테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평행해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 모의고사 6회 7회 8회가 월클래스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하는 게 6주 그래서 12강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2회 볼 거예요. 그리고 한 회는 아마 나누어지고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해설한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강 바탕 모의고사 3회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기준 주간학습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매주 연필통이 나가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월 1시 클래스 공부하셨으면 아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의 연필통과 똑같이 하려면 기출 한 회분이 현장 연필통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통 한 주분이 실려 있고 본바탕 3권, 그렇죠? 본바탕 3권, 문학편, 비문학편 본바탕 3권하고 3권을 한 회씩 푸시면 현장의 연필통하고 똑같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이 쓸 수 있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너무 안 푸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를 그래도 꾸준하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풀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제 6주 동안에는 그냥 현장 수업을 하잖아요. 모의고사 수업이 아니니까. 나머지 두 주는 모의고사 수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6주 안에 수능 연계 온 바탕, 바탕 모의고사에서 이번 EBS 교재와 연관된 소재들을 가지고 공통과목, 선택과목은 없습니다. 34문제죠. 공통과목 모의고사로 5회분이 나왔습니다. 이 5회분을 사셔서 매주 한 회씩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걸 한 주에 한 강씩 매주 해설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강의하고 이거를 병행하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월클래스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개강은 7월 15일이고요. 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종강은 9월 1일이고요. 이제 뭐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수시 준비는 거의 끝났고 정시 최저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고요.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짜 이제 불꽃을 태워야 될 시기이죠.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진짜 이번 여름을 뜨겁게 잘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